좋아요, 구독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셀트유 2가지 것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번 살펴보면은 차트적으로 보면은 제 1회의 기업에 해당이 되죠. 생산케파가 가장 크고요.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공격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데 12만 원짜리가 100만 원까지 도달하는 데 기간이 어떻게 보면 10배죠. 약 3년, 4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도달이 좀 됐고요. 그리고 나서 2021년부터 지금까지 쉬고 있는데 제가 바이오시밀러 어떤 그런 복제약이 풀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2, 3년간 터닝을 좀 해줄 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되기 때문에 상당히 잘 보셔야 되지 않느냐 좀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부분들은 셀트유 2. 개인 투자자의 매니아들이 가장 많은 거 왜 많은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초기에 우리나라의 생소한 개념을 도입을 했을 때 이천팔 년도에. 이천 원짜리가 이만 원까지 갔죠. 열 배가 갔습니다. 그러죠. 여기서 조종을 보이고. 보이다가 다시 한번. 이때 열풍이 불었다겠죠. 이때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열 배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백배의 신화가 딱 십 년 만에 펼쳐졌던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매니아도 많고 뭐 이런 강성 주주도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오랫동안 침체가 좀 됐죠. 무려 이천십 년부터 이천이십 년부터 뭐 따지고 보면은. 거의 한 7, 8년간 독수공방을 하고 있죠. 이제 터링을 좀 해줄 확률이 많다. 특허 복제 기간이 끝나는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관심 있게 두 개가 대장주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번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네요. 네. 이렇게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첨단 바이오의약품 위탁 생산을 하고 있고요. 또 셀트리온 굉장히 유명한 종목이죠. 국내 최초로 바이오시밀러 생산을 하고 있어서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종목 모두 모멘텀 받아가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원픽 종목 어떤 걸까요? 네. 원픽은 셀트리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올해 지금 어떻게 보면 추진하는 2023년의 허가 신청 예전 품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휴미라 알고 있는 여기서는 유플라마인데 이런 복제 신청화 부분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램시마도 마찬가지. 스텔라라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복제 의약품의 허가 신청이 되고 실제 매출로 이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대한 성장성이 굉장히 뛰어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실적이 과연 2, 3년 뒤에 굉장히 폭발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실제 재무제표를 보면 지금까지는 현재 어떻게 보면 단기 수입 영업이익 보시면 5천억 이렇게밖에 안 됐어요. 그렇죠? 올해의 실적도 마찬가지. 그런데 내년 실적 추정치를 보면 1조 3천억이 되죠. 그다음에 퍼 부분들이 30으로까지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고평가에 시달린 부분이죠. 올해의 추정치만 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많이 올라갈 확률이 많이 있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천이십육년 이천이십칠 년을 보면 영업이익이 2조 3조 뭐 4조.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반도체처럼. 그렇기 때문에. 가파르게 약간 올라갈 수가 있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3T 요리오 오늘의 선택한 특징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